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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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짤어 진짜 갑자기 물어보면 꼭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된 시국이 적에게 공포를 아자아자아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선창으로 하나 도행을 하면 여러분께서 후창으로 15위 그렇죠. 괜찮다. 저희도 선창으로 적에게 하면 잘한다. 잘한다. 그 다음에 다같이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연습있네. 연습도 안하는데 일단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항상 하는 국어지만 괜찮아요? 연수 없어야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공 준비! 하나진 준비! 적에게 공포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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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웃겨 네 하나진 충격 적에게 공포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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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아, 궁금했어요. 15분선 해행단 장교인들 우렁찬 목소리로 판패하르가 울려퍼졌습니다. 아, 지금 닭살 돌았어요. 네, 어우, 소리도 있어요. KT와 군기관이 뭐 엄청나네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위문 열차 공식품 찬스를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KT 연주에 감사 인사 전하면서 현재 가시 소개해 주시죠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문 열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재밌었어 아 진짜 오늘 잠 못 잔다 오 유승찬씨의 무대였습니다 노래 정말 좋네요 그리고 우리 장병이 여러분들이 너무 뜨겁게 팔로우 해주시니까 놀랐어요 유승찬씨가 원래 유승찬씨가 이렇게 장병이 여러분들께서는 좀 처음 보면은 오 좀 긴장해요 서로가